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공방이 1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모두 7명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심규원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아 양양군수, 조익무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입니다. 그 중에서 동해시장과 화천군수, 양구군수는 무죄를, 양양군수는 선거유예를, 나머지 춘천시장과 속초시장 등 2개 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이하형을 선거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모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거받아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4.15 총선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춘천시의회 4선거구와 홍천군의회 가선거구 등 기초위원 2곳과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된 횡성군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고성군수 등 자치단체장 2곳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지역 선거판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선거 당시 고성군수 선거에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보궐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전이 시작된 횡성군수 선거는 각 정당별로 7명 정도가 출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춘천시의회 4선거구에는 9일 기준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홍천군의회 가선거구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없지만 자천타천으로 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헬로티비